미친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태주얼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랑 가디건 두 개에 11,000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상하네? 유행을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세트에 13,800원? 진작 살 거 가장 많이 기대했던 바임몰에서 29,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가격이 2,000원 할인되네? 청롱스커트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전 연청 컬러로 구입을 했고 이런 연청 롱스커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도 사도 없는 게 있다니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코디를 할 때 아 청롱스커트 필터핏으로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없네 그게 이런 아쉬움이 딱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골랐습니다 기본적인 청롱스커트인데 뒤에 보시면 슬릿이 깊게 파져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입고 걸었을 때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앞에도 트임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거 내가 앞에 트임이 없는데 내가 골랐나? 이상하네? 제가 이거 사진을 딱 봤을 때 이 사진이 뭔가 앞에도 트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도 트임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앞에 트임이 안 들어가 있고 뒤에만 들어가 있네요 아 아쉽네 아쉽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기상감은 저한테 딱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고 위에도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다리를 벌렸을 때도 편하게 벌릴 수가 있는데 지금 허리가 이게 스몰 사이즈거든요 근데도 좀 많이 커가지고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앞에 트임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앞에 트임이 있는 건 줄 알고 골랐는데 잘못 골랐네 하지만 그게 딱 베이직하고 무난한 그런 느낌이라서 뭐 하나쯤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청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스판키가 있어가지고 오우 쫙쩍 늘어나요 두루두루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브라운 슈에서 메리 제인 플랫 슈즈를 12,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지금 가격이 올라서 14,300원이 돼버렸네요 열어보면 여기에 신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블랙 컬러로 골랐고 요즘에 이런 메리 제인 슈즈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브랜드도 여러 브랜드가 있고 보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파는데 다 비쑥그무리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제일 저렴한 데서 한 번 사보자 해서 제가 저렴한 데를 찾고 찾고 찾아서 여기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은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12,900원 앞코는 이렇게 슬림해지면서 스케어트로 들어가 있고 골드버클로 들어가 있는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인소를 보니까 완전 쭈글쭈글하고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겨 신으면 이게 앞으로 밀려날 것 같고요 뭐야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뒤꿈치도 보시면 여기 재질이 뭔가 종이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다 보면 여기가 찢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보면서 살짝 느낀 게 아 그래도 돈을 좀 더 주고 사야겠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안에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번 신어봤는데요 이거 신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푹신푹신하고 괜찮은데 이거? 푹신푹신하고 편해서 놀랐어요 저는 정사이즈로 골랐는데 엄지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좀 닿기는 하는데 발볼이 살짝 좀 작아서 그렇지 길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고 신으니까 불편하지가 않고 부들부들하니 생각보다 착화감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신발 잘 안 신어서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걸로 그냥 한 번 맘만 보자 이런 느낌으로 구입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 발볼이 있거나 양말을 같이 신으실 분들은 단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제가 신발을 한 번 골라봤는데 이슈에서 셔링 갑옷이 하이힐 미들 부츠 27,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안에 패드도 두 장을 같이 동봉을 해줬고 제가 셔링 부츠를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여기가 가성비가 너무 좋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한 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생긴 셔링 부츠인데 굽이 7.5cm고요 미들 기장이에요 이 앞코는 스쿼터로 돼 있고 뒤에는 이게 통굽이에요 제가 이거를 블랙 컬러로 고르고 싶었는데 블랙이 아마 품절됐었나 그래가지고 화이트 컬러로 골랐습니다 신발 안에 여분의 뒷굽 두 개까지 같이 이렇게 동봉이 돼 있어요 2만원대 가격이 부츠인데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네요 그리고 부츠 앞에도 이렇게 갑옷이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신어봤는데요 이거 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후기들을 보니까 살짝 좀 작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어가지고 반업해서 240으로 골랐는데 만약에 정사이즈로 골랐으면 좀 작았을 것 같아요 이게 미드랑 기장감인데 아까 그거는 한 여기까지 오는 기장감이어서 제 종아리 딱 두꺼운 부분이 보이면서 다리가 완전 굵어 보였었는데 다리알이 훨씬 더 돋보일 수가 있다 얇은 발목은 감싸주고 두꺼운 이 종아리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종아리 딱 두꺼운 부분까지 감싸주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다리가 그렇게 막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서림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잡혔고 앞에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살짝 돼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더해주고 또 컬러도 완전 화이트 컬러라서 마음에 들고 또 굽도 통굽이라서 되게 편하네요 이거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은데 이 부츠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스커트에다가 신어도 되지만 바지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예쁘고 아니면 롱스커트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덮어준 다음에 살짝 시크한 느낌으로 이렇게 신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셔링 부츠 같은 거 하나씩 갖고 계시면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올해 트렌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는 이런 셔링 부츠 하나씩은 사야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은 신발을 하나 더 골라봤습니다 프롬디어에서 25,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봄, 여름, 가을에 하는 코디에 이런 하얀색 단화 같은 게 실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아예 플랫하고 그리고 큰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서 조금 더 무난하면서도 살짝 굽이 있는 신발을 사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있는 메리젠 슈즈인데 앞에는 스케어터로 돼 있고 굽은 한 3cm 정도예요 인솔도 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줬네요 저는 235 정 사이즈로 골랐는데 사이즈가 찰떡같이 아주 잘 맞고 그리고 메리젠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여기 스트랩이 두꺼우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스트랩이 얇아서 이런 정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굽이 높지 않아서 편안하지만 페미닌한 느낌이 나서 러블리 룩, 페미닌 룩, 미니멀 룩 이런 데다가 다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가격도 25,900원이라서 비싸지도 않고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이번 쇼핑에서 가장 많이 기대했던 제품입니다 스프링 콤마에서 88,000원 주고 구입한 자켓인데요 와우 너무 예쁘다 정말 이렇게 생긴 자켓인데요 라이트 블루 컬러인데 흔하지 않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다가 안감도 이렇게 블루 컬러로 매치해줬는데 유니크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단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트위드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에는 살짝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고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회이크고 아래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단추도 너무 예쁘다 같은 원단으로 싸게 단추를 해줬는데 어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스커트도 같이 한번 골라봤는데요 36,500원이고요 이게 사실 자켓이랑 스커트랑 세트는 아닌데 원단이 같은 원단으로 나와서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해가지고 같이 입어서 이렇게 코디를 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트로 저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울 25% 폴리 50 나일론 25% 제가 또 자켓도 좋아하는데 세트도 세트도 못 참잖아요 이게 자켓은 굉장히 빨리 왔는데 스커트가 배송되는 게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많이 기다렸던 상품이고 플리츠가 들어가 있는 스커트예요 이것도 깰꼼하니 너무 예쁘죠 옆에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퍼 컬러도 그레이로 해서 너무 예쁘네요 스커트 안감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치마부터 입어봤는데요 너무 예쁜데 살짝 아쉬운 게 저한테 허리가 좀 커요 이게 좀 아쉽다 핏하게 잡아줬으면 이 핏이 더 예뻤을 텐데 그리고 기장은 저한테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시거나 살짝 더 통통하신 분들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뭐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거나 쭉쭉 늘어나는 그런 원단이 아니거든요 아예 텐션감 자체가 없어서 만약에 구입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상세 사이즈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긴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원단이 너무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고 그리고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두 개 단추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소매를 딱 이렇게 접었을 때도 안에 원단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접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안에다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샀던 이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기장감이 완전 찰떡일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봐요 원단이 너무 예뻐요 안에 어깨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깨가 좀 넓게 나왔거든요 어깡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깨 패드가 들어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파라 모양도 너무 예쁘게 잘 빠졌고 기장감은 제 궁뎅이 한 반 정도를 덮는 요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편안하게 데일리로 활용을 하기도 좋고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뻐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런 디자인은 유행 타는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깨 패드나 이런 걸로 약간 레트로한 무드도 살짝 가미해주고 그래서 어디 좀 꾸미고 나가야겠다 하는 날도 괜찮지만 그냥 데일리로 입기에도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입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자켓과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잘 샀다 자 그다음 방고언니에서 13,800원 주고 가디건 세트를 구입을 해봤어요 어? 13,800원? 굉장히 저렴하네? 크롭한 나시 하나랑 가디건이 같이 세트인데요 세트에 13,800원? 엄청 저렴한데? 내가 사놓고도 손바닥만한 이런 나시가 있고 재질은 이렇게 부들부들한 페이크 앙고라예요 겁나 뽀송뽀송해 보입니다 터치감도 부드럽니 괜찮네요 그리고 가디건은 카라나 버튼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가디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13,800원에 이 세트를 살 수 있다니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망고라 느낌이 포근해 보여요 스포츠 브라처럼 굉장히 크롭한 기장감이고 가디건은 단추나 그런 게 없어서 내 배를 이렇게 싹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러블리하면서도 섹시함까지 같이 가져가주는 세트 세트지 않을까 마음에 드네요 13,800원? 이거는 사야 돼 자 마지막 크림치즈 마켓에서 나시랑 가디건 세트 26,100원에 골랐어요 제가 파란색을 살까 검정색을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검정색을 샀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 뭐지? 나시를 보고 좀 놀랐어요 끈이 이렇게 한쪽만 달릴 수도 놀랐는데 이게 홀터넥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끈이 엄청 길게 들어가 있고 가디건은 이렇게 생겼는데 크롭한 기장감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버클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자잘자잘한 골지로 돼 있어가지고 핏하게 달라붙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어머 이것도 너무 잘 샀다 제가 이것도 작년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야 구입을 했는데 아 진작 살 거야 가디건은 이렇게 완전 짧아가지고 볼레로 스타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앞에 버클이 이렇게 뜯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버클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끈이 이렇게 뒤로 해서 여기가 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었을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묶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소매는 이렇게 길고 바디건이 어깨 끝에 이렇게 딱 걸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리여리해 보이고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올 이렇게 징짱해서 무지성으로 구입한 보모 타올을 한번 해봤는데요 유용하게 여러 가지 코디에 다 너무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구입한 옷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삐약 삐약 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